고급스를 한다니까? 엔진을 봐. 고급 베이스 오일이 중요하잖아. 아니. 엔진보다 더 강해야 확실히 가질 수가 있는 거야. 텅스템처. 고급 베이스 오일이 아니면 엔진을 마무리 줄 수가 없어. 강해야 한다고 했잖아. 강해요. 아니. 둘 다 가질 수 없는 거야? 아니. 둘 다 가질 수 없는 거야? 10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